탈원전 정책의 마지막 고리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 백지화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기기 납품어체인 두산중공업과의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소송까지 갈 경우 사업종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한울 3, 4호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두산중공업은 납기를 줄이기 위해 한수원 승인을 받고 원전 핵심 설비인 주기기를 사전 제작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전 제작에 들어간 약 4,95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수원이 제시한 금액은 3,230억 원 수준으로 적정 보상액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협의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수원의 사업종결 결정이 수년간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사업종결 결정은